혹시 그러면 조국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정도 역할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어 저기 제가 여기서 신상 발언을 좀 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요 여태까지 무슨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 다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주석 대표 좀 도와주세요. 이재명 대표 좀 도와주세요. 조국 대표 좀 도와주세요. 출마해주세요. 가셔서 뭐 해주세요. 뭐 그 다음에 뭐 입당해주세요. 저는요 열린민주당의 기호 1번으로 그때 선수로 뛰었다가 21대 국회 10달 만에 반환하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저한테 무슨 입당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또 저는 일찍이 불출마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제가 출마할 일은 없으니까 저한테 그 대신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6시 반에 mbc 뉴스하이킥에 어저께 조국 대표는 아니고 지금은 인재영입위원장이잖아요.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토론을 하자.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편으로 나옵니다. 저쪽에서는 김준혁. 김준혁일 거예요. 아마. 김준혁? 김준혁이랑. 금리가 너무 Republican 때문에 제가 꼭 나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 그쪽에서 제가 그동안 지난 한 열흘 동안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해 드려야 되나. 무슨 얘기 할까요? 나가서. 조국 신당에. 아니요. 그런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신당에서 윤석열 정권 한동훈 또 김건희 비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중도나 이런 쪽에서 표를 가지고 와서 민주당의 지역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그냥 조국 영입위원장께서 지금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너무나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난 정말 지난 일요일부터는 속이 시원해서 처음에 창당 발표할 때부터 요새는 몇 번 방송에서 오마이에서도 했고 방송에 나오면 이거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선비에서 투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양반은 낭떠러지 정도가 아니라 벼랑길, 지하동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와 있으니까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처럼 머리 좌우를 돌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준석은 그냥 재고 뭐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윤석열 심판이다. 한동훈한테 묻겠다. 어떤 걸 하면 한동훈한테 정확하게 묻잖아요. 아우 시원해. 그래서 그거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동훈도 흔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한동훈 지난 사실 몇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정말 그 싸구려 같은 언어를 가지고 국민들 흡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니 왜냐하면 무슨 저쪽에 일제 순사들이 했던 언어 같은 거로 해가지고 너 뭐 하지 않았어? 뭐가 묻었어? 너 내가 안 하면 잡아눌 거야?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 거는 다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국 위원장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얘기할 게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국이 한동훈을 대응을 확실하게 하고 윤석열은 오히려 이재명이 대응을 하는 그다음에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함 검찰 공화국의 무도함이 있잖아요. 무도함, 잔인함. 그다음에 한 가족을 도룡내고 자기네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세상을 망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국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 진행형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났죠. 이 양반은 거의 끝에 가서 2심까지 끝났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설득력과 호소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중도에서 어느 만큼 끌고 올 수 있느냐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가 몇 개 나와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민주당이 좀 흔들리고 이러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쪽에서 우리를 지역구에서 침범을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닐 거라는 건 아는데 혹시나 이게 갈라지거나 이러지는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요 지난번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갈라치기 했던 게 바보 같은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때 스스로 몰빵론 얘기했던 사람들 더불어시민당의 여러 가지 인선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을 참칭 무슨 뭐라고 그랬죠? 참칭민주당이라고 했던 이해찬 대표님 저 그때 무지 못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은 아 나는 정말 조국 위원장님 딱 하신 얘기가 진중권 그다음에 김경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하니까 평가할 말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윤석열 친검의 참칭진보입니다. 이러고 딱 불안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시원해. 그런데 이제 중도에 대한 저희가 열린민주당을 했을 때도 그걸 느꼈어요. 열린민주당은 당시에 물론 저도 상당히 중도에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고 가령 주진영 그때 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도에 굉장히 소구력이 있고 손혜원 위원도죠.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한테 와서 한 사람들을 보면 당원을 한 사람들도 그렇고 평생 당원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평생 당원을 안 했지만 이걸 가지고 해보는 게 괜찮다라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도 저희가 당원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중산층들이 더 많았어요.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이 훨씬 더 많고 리버럴 하면 중도 진보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위원장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조국 위원장 자신이 사실은 정말 난리는 인텔리 아니에요. 강남 좌파라고 그러지만 정말 어디내나도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중도에서도 정말 뼈 가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저 사람 우리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아. 아니면 법무장관? 군사 할 것 같아. 그걸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은 게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중도층에 저는 이거를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중도층이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가지 않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쟤네들이 민생 경제를 너무 못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해줘야 돼요. 민주당이 저쪽의 무능을 확실하게 이걸 해줘야 되고 조국은 뭐냐면 중도층은 뭐냐면 이거예요. 마치 나치가 다 잡아 족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네들을 잡으러 왔잖아요. 중도층에 그 사람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왜냐하면 인류애적인 생각으로 숨겨주던 사람까지 다 잡으러 왔잖아요. 윤석열이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과학이 카이스트의 학생의 입을 틀어막잖아요. 그 입틀막이 나한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도층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쟤네들 너무 능력 없어. 그다음에 쟤네들은 나중에는 나까지 입틀막 하겠어. 이거를 하는 거를 건드려주면 중도층의 소고력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제가 요새 좀 맞췄다고 제가 무슨 도사인 척 하는데 이거 전혀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다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나 조국신당이나 다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조국위원장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현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 그다음에 가령 학교 문제 입학 사정에 관련된 그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찬가지여야 돼요.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도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걱정하는 거는 좋다. 중도가 혹시나 조국신당에 비례표를 주는 건 좋은데 그 표가 우리한테 지옥으로 오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싫지만 민주당을 찍기는 조금 약간 저기한 사람들을 어떻게 흔들어 주느냐 이거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국은 저는 뭐냐면 중산중사층 중도층의 위기감 이거에 대한 거를 나 정말 이런 정권에서 살기 싫어 너무 쪽팔려 정말 이런 정권 매일매일 쪽팔려 아 저 카이스트 학생까지 입을 틀어막는 이런 거 나 정말 아 그리고 막 김건희 때문에 해외 순방도 나흘 전에 취소하는 이런 거 아 영부인이 막 무슨 뇌물 300만 원짜리 뇌물 받고 이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맨날 그러냐 이것 때문에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친구들을 건드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국은 왜냐하면 조국신당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조국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앞으로 후보로 나오는 사람의 라인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또 라인업이 너무 좋으면 저쪽으로 다 가면 안 되니까 지금 열석이라고 했으니까 열몇까지만 잘 보아봐 주십시오 라인업이 중요하다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아마 자기네도 굉장히 고민할 거고요 자기네도 엄청나는 조심해야 돼요 저희는 아기네도 몰라요 테이파드로